안녕하세요. 아진쌤입니다. 오늘은 챕터 3의 교과서문법 1 투부정사의 용법과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나오는 챕터의 제목은요. 다음 시간 예문으로 등장할 테니까 그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볼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게요. 투부정사의 1, 생임세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용법,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을 살펴볼게요. 세 번째, 투부정사의 주어쓰는 방법 알기. 마지막 4번, 투부정사의 용법 문제 푸는 법까지 오늘 쭉 연결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투부정사의 생김새, 우리 어떻게 생긴 걸 투부정사라고 할까? 자, 우리 동사원형 앞에다가요. 투를 딱 갖다 붙인 거, 이걸 보고 투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얘 이름을 좀 풀어볼게요. 얘는요, 뭔가 정하다 정자거든, 한자로요. 정하다 정자, 아니 부자야. 뭔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뜻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잇, 먹다죠. 얘는 그냥 먹다 뜻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 근데 투를 붙이면 여러 개로 해석할 수가 있어. 얘는 먹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먹을도 될 수가 있고요. 먹기 위해서도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먹다니, 먹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가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 중에서 먹는 것, 모모한 것, 의로 해석되는 투부정사를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라고 부르고요. 뭐뭐 할, 먹을 이렇게 해석되는 투부정사를 보고 아이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야 라고 하고 나머지를 다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이런 용법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 생긴 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그 용법이란 건 대체 뭘까? 용법은요, 쓰임이라는 말하고도 사실 똑같고요. 아니면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용법을 내가 알고 싶으면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돼. 샘이랑 오늘 투부정사가 들어있는 스물다섯 개의 문장들을 해석할 건데요. 스물다섯 개라고? 지금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간단한 것들을 볼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자. I want to study. To study. 투부정사를 붙여서, 투를 붙여서 이렇게 투부정사 만들었죠. 자, 이랬을 때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 우리 지금부터 뭐뭐하는 것 넣어서 해석할게요. I want. 나는 원한다. 뭐 하는 걸 원한대요?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I want to study English. 자, 얘는 뭘까 그러면? 나는 원한다. 공부하는 것을 모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투부정사 뒤에 다른 말들 붙어있는 거 있죠? 이걸 보고 투부정사 구 라고도 부릅니다. My dream is to become an idol star. 나의 꿈은 뭐예요? 나의 꿈은 입니다. 뭐 하는 것? To become 되는 것. 아이돌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돼요. 요즘에 실제로 장래희망을 물었을 때 많은 이 청소년 친구들이 저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하죠. 4번.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 이렇게 문장 앞에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럼 해석 어떻게? 공부하는 것.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important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문장을 조금 변형해 볼게요. 여기 to study English. 이 앞부분이 약간 좀 길어 보이죠? 우리 영어에서요. 앞에 주어가 좀 길면요. 뒤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다. 이 주어를 뒤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is important가 앞으로 가고 앞에 원래 얘가 있던 자리, 즉 동사 앞자리, 주어 자리예요. 이 주어 자리가 싹 비워버리죠.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어. 이러면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뭔가 제일 간단하게 생긴 아이를 주어 자리에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냥 넣어놓자. 그냥 구색만 맞춰놓자. 라고 해서 이 앞에다가 간단한 is을 써줍니다. 그리고 얘는 별 뜻은 없어. 그냥 얘는 허수아비처럼 쓴 거야. 라고 해서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부르고 아 원래 진짜 주어였던 애는 얘야. 얘가 진짜 주어야. 라고 해서 얘를 진주어라고 부릅니다. 샘이 아까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냈어. 라고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거 이유는 다른 것도 있어요. important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강조하는 건 영어에서 앞에다가 쓰거든요. 중요하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앞에다가 쓴 거야. 얘를 뒤로 보낸 게 아니라 important를 앞에다가 쓴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결론은 여튼 it을 가주어로 쓸 수 있고 투부정사 부분을 진주어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 주어디는 항상 은는이가 붙이죠. 진주어 부분 해석하고 여기다가 은는이가 붙이시면 돼요. 중요하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문장 한번 볼게요. it is a hard to persuade parent. 우리가 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 it은 가주어야 이 뒤에 진주어야 이걸 바로바로 판단하기는 아직 좀 힘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경우에는 앞에 다른 문장들이 없잖아. 우리 it을 그것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것은 어렵다. 뭐가 어렵지? 그것이 뭘까? 알 수가 없죠. 그럼 바로 뒤를 보면 이렇게 십중팔구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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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아 얘가 가짜 주어구나 얘가 진짜 주어지 여기 가주어 얘 진짜 주어 여기 해석하고 뒤에다가 은는이가 붙이시면 돼요. 그것은 어려워. 무엇이? 투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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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장 돼요. 괜찮으세요? 우리 이렇게 여섯 문장 봤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석했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명사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 필연적으로 있잖아.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들이 다 명사 자리에 있거든. 사실 명사 자리가 어디야? 자, 우리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어디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자리에 주어, 뭐라고 했죠? 제가 지금 주어, 목적어, 부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동사를 뺀 주어, 목적어, 부어, 자리입니다. 이 말이 좀 무서우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동사 앞 동사 뒤 전치사 뒤 다시요. 동사 앞 동사 뒤 전치사 뒤 이 자리가 바로 명사의 자리야. 투부정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걸 명사처럼 쓰였어. 명사적인 용법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동사 뒤에 있죠? 원, 투, 서디 동사 뒤죠? 이스 비 동사 뒤죠? 동사 앞에 있죠? 얘네들은 뭐니? 얘네들은 지금 뒤로 밀려는 좀 특수한 구문인거지. 그렇지만 얘는 하여튼 원래 진짜 주어였던 거 아니야. 주어자리는 명사만 들어간다면 그리고 얘도 다 명사적인 용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자리에 있고 모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샘이 좀 특이한 거 하나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딱 떨어지게 모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건 아닌데 명사적 용법으로 분류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He advised 어드바이스가 뭐더라? 조언해 주다죠. 그가 조언해 주었어요. 나에게 자 우리 1강에서 배웠던 오형식 문장에서 우리 어드바이스를 봤거든요. 얘는 오형식 문장에 항상 뭐가 있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다고 그랬죠. 얘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의 어드바이스는 이 동사 뒤에 뒷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쓴 투트랙티스 같은 이 투부정사 있죠. 얘네들은 항상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얘도 명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분류를 해요. 해석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는 조언했다. 나에게 뭐 하라고? 연습하라고 열심히 연습할 것을 조언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오형식 문장 우리 1강에서 배웠던 그 동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사들 뒤에 뒷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오는 이런 투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더라. 이것까지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명사 말고요. 형용사적 용법 한번 해볼게요. I need something to eat. 나는 필요합니다. something 무언가가 무언가 뭐라고 할까요? 먹을 무언가라고 하시면 되겠죠. 먹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무언가가 어떤 무언간지 먹을 무언가라고 읽을 무언간지 마실 무언간지 무슨 무언간지 꾸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우리 명사 꾸며주는 거 영어에서 누가 해요? 형용사가 하죠. 이런 투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불러요. 뭐뭐 할 뭐뭐 리을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에요. 여기 뒤에 다른 말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뉴 같은 것부터도 무언가 새로운 먹을 것 여튼 하여튼 뭐 할 먹 을 이렇게 해석이 되었죠. 이러면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늘 새로운 걸 먹고 싶어하는 아이가 우리 집에 살고 있어. 바로 우리 헬이요. 모든 고양이가 다 그럴까요?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쌤도 얘가 고양이가 처음이라가지고 얘는 분명히 얘가 어제 이 간식을 너무 잘 먹었어. 근데 얘가 되게 좋아하구나 싶어서 그걸 또 사가면 그 다음에 잘 안 먹어. 잘 질리나 봐요. 다꾸면 새로운 something new to eat 뭔가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하는 아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이불 위에 누워있죠. 되게 신기한 게 맨바닥에는 잘 눕지 않아. 뭐 카펫트라도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좀 자거나 이러지 만약 책상 위에 올려가 있거나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내가 쌤 의자야. 항상 쌤 의자를 빼앗아요. 쌤이 화장실에도 갔다 오면 딱 오면 얘가 내 의자 이미 차지하고 있어. 의자 같은데 항상 뭔가 위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겠죠. 얘는 I need a chair 난 의자가 필요해. 난 뭐라도 좀 필요해. to sit on 위에 앉을 의자 이렇게 되겠지. 위에 앉을 의자가 필요해. 얘도 마찬가지로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 앉을 의자라고 지금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이런 거 형용사정 용법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앉을 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의자를 앉아요. 그건 아니야. 우리 의자 위에 앉아.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려면 위에라고 하는 언을 꼭 붙여주셔야 맞아요. 그냥 a chair to sit 이러면 틀린 문장이 돼. 되게 이상하고 특이한 문장인 거야. 자 언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비슷한 것들 좀 볼게요. I need a pen to write with. 나는 펜이 필요해. 뭐 할 펜? 가지고 쓸 펜이 필요해. 얘도 마찬가지. 펜은 펜인데 갖고 쓸 펜이라고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뭐 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었죠. 이러면 형용사적 용법이야. 펜을 쓰는 사람이 어딨어. 펜을 가지고 쓰지. 위대를 붙여야만 맞는 문장. 자, 류 마이 언은요. 누구에게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 이것도 어떤 누군가예요. 의존할, 좀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하대요.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라고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보태기 해줘있네요. 그럼 얘는 형용사적 용법. I need someone to talk with. 함께 이야기할 또는 누구에게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Talk to 해도 되고 talk with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이야기할 누군가 뒤에서 또 꾸며주고 있네요. 이런 거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지금까지 뭐 뭐 할로 해석되는 형용사적 용법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작게 써두었거든요. 좀 크게 해볼까요? B2, 비동사랑 투부정사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가정, 운명, 의무, 예정, 의도 이렇게 다 해석할 수가 있어. 우리 체크체크 책에 되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이럴 때 이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냥 분류를 합니다. 가볍게 어떻게 해석하는구나. 비동사, 투부정사 같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쓰면 예전에 꼭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했어. 가, 운, 의, 예, 의, 가운의 예의. 뭔가 가운이 있잖아. 뭔가 위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 가운의 예의, 가운의 예의. 그래, B2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 가운의 예의. 이렇게 해석하지. 가정, 운명, 의무, 예정,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문들을 좀 볼게요. Everything is to be seen in your dream. 모든 것이. 자, 여기서 가능성을 해보자. 가능성. 뭐뭐 할 수 있다. 할 가능성이 있다. 비동사, 투구정사 같이 있죠.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너의 꿈속에. 그렇죠? 꿈속에 못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볼 수 없는 것들 꿈속에는 다 나오잖아. 모든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 He was never to meet his family. 자, 비동사, 투구정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번에는 가능 운명으로 해볼게요. 그는 절대로 만나지 않을 운명이었다. 그의 가족을 또다시. 그렇죠?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걸로 해석이다. 어떻게 이런 게 있어. 싶지만은 영작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대체로 다 그냥 투 를 쓰면 다 그만이 돼. 운명이었다도 투고요. 가능성이 있다도 투고. 다 투입니다. You are to finish the work by 10. 비동사, 투구정사 또 같이 있죠. 여기서는 또 의무 정도로 해볼게요. 너는 10시 정도까지 그 일을 끝내야만 한다. 의무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정해볼게요. 11시까지 그녀가 여기에 도착하도록 예정이 되어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if you were to succeed 만약에 네가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나의 의도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you must work hard. 너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것이죠. 자, 형용사적 용법 B2 까지 쭉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적 용법으로 가볼게요. 자, I went to a store 나는 상점에 갔습니다. To buy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다. 사기 위해서 해볼게요.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뭐하기 위해서가 대표적인 부사적인 용법의 뜻 중에 하나예요.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뭐를? 우리 고양이를 위한 some trees 간식들을 사려고 갔습니다. 얘가 되게 맨날 새로운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주 가야 되거든. 갔었습니다. I practice hard 나는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To me come 뭐예요?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뜻으로 갈게요. I'm so glad to meet you 자, 우리가 nice to meet you 많이 얘기하죠. 그때 to가 무슨 뜻일까? nice to meet you 무슨 뜻이에요? 너를 만나서 기뻐 이거죠. 앞에 glad nice랑 비슷한 거죠. 기분이 좋은 거야. 좋아. 너를 만나서 이겁니다. 자, 보통이야 이렇게 뭐뭐 해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때는 앞에 glad nice 같은 감정의 형용사가 있어요. 그 뒤에 투부정사 있으면 그래, 뭐뭐 해서라고 하면 되네. 이 감정의 원인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she must be a genius 야, 그녀는 must가 틀림없이죠. 틀림없이 쟤는 천재일 거야. to solve 이번엔 뭐라고 할까? 퍼즐을 풀기 위해서 천재일 거야. 이상하죠? 풀 단위 하시면 돼요. 풀 단위, 이 퍼즐을 풀어내다니 참, 쟤는 분명히 천재야. he must be busy not to answer my phone. 자, 본인 선생님이 낫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에 부정하고 싶으면 낫을 앞에다가 씁니다. 자, must 틀림없이 바쁠 거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전화를 받지 않다니. 내 전화에 답을 하지 않다니. 전화를 받지 않다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낫을 붙여요. to not answer 아니고 not to answer never to answ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she grew up to be a teacher 보통 grow up 뒤에 투부정사 붙어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는 자라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25번 the book is difficult 그 책은 어려워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이해하다니 어렵다. 이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렵다. 이상하고 이해하기에도 돼요. 이해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25개 본다고 했죠? 벌써 지금 다 본 거예요. 우리 그럼 부사적 용건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하다니 뭐 뭐 해서 기쁘다. 만나서 기쁘다. 이럴 때 해서 하게 되다. 하기에 다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다섯 개 다 다 기억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주어로 한번 가볼게요. 투부정사의 주어를 문장 전체의 주어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도 부릅니다. 어디서 의미상의 주어다. 아 투부정사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봤던 문장이에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였죠. 근데 여기서 내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 왜 어렵지? 선생님이나 어렵지. 나는 선생님 나는 부모님 설득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나 엄마한테 잘 통해가지고 설득 되게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분명하게 아 내가 설득하는 것은 어려워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 행동하는 것 내가 투부정사에는 행동하는 거 어려워 이렇게 해볼게. 자 투부정사의 주어는요. 이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ver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을 합니다. 자 목적격 i 목적격이야 주격이야 목적격은 near me 여기서는 for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가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 그가 하면 어떻게? for he예요? 아니 목적격 for him 하시면 돼요. 자 아니면 혜진이가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려면 혜진 같은 그냥 고유 명사는 그냥 혜진 쓰시면 그게 목적격입니다. for 혜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걸 쓰는 방법은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쓰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써요. for 플러스 목적격 over 플러스 목적격 어떨 땐 예를 쓰고 어떨 땐 예를 쓰지? 잘 보세요. 자 이 앞에 있잖아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가 있으면 over를 써요. 나머지는 다 for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t's a hard hard 노란색 보세요. 어려운 이건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이 아니야. 사람의 성격은 이런 거예요. kind 같은 거 친절한 generous 이런 것들 있죠. to help me 가 무슨 뜻이야? 나를 돕다가 아니라 나를 돕는 것이죠. 나를 돕는 것은 친절해. 근데 네가 도와준 게 친절해. 내가 이러고 싶어. 도와주다. 도와준 행동한 주어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 앞에다가 오브나 풀 플러스 목적격을 쓰겠죠. 근데 여기 kind처럼 얘를 딱 봤는데 사람의 성격과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가 있네. 그러면 그럴 때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사람의 성격, 성질, 형용사가 뭐냐. 정리를 바로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kind, nice, generous, smart, silly, foolish, wise, rude, polite 같은 것들 시험에 잘 나온 것들 뽑아가지고 정리해 준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형용사들은 찰칵 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을 잘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오브 플러스 목적격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kind 때문에 오브를 써준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투부정사의 주어까지도 봤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용법 구분하는 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항상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거거든. 이 투부정사 밑에 주신 투부정사의 용법이 틀린 것은 서로 다른 것은 이런 걸 물어볼 거야. 그때 푸는 방법 1번은 해석이요. 해석.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해석을 해봐요. 1번 만약에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럼 얘는 명사적. 할 니은 이런 말이 붙는다. 먹을 이런 식으로 얘는 형용사적. 나머지면 다 부사야.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냥 뭐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 이건 부사적인 용법. 뭐 이런 아주 문법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구조적인 무슨 법칙이 있다고 하면 문제 풀기가 그렇게 안 어려운데 해석을 해봐서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게 뭐야. 그러면 해석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거를 다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서 딱 이걸 다 구분하기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되게 많이 영어 문장을 보셔야만 능숙하게 그걸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조금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본은 해석하는 건데 단서를 찾을 수도 있어. 자 want 원하다 이런 거 있죠. want plan decide hope 등등 이런 동사들 뒤에 만약에 투부 동사가 있으면 얘는 필연적으로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전에 잇이 있다 그 뒤에 투부 동사가 있네 가져와 진조금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다 명사적 용법이죠. advise, ask, tell 같은 O형식 만드는 그 동사에서 그 뒤라는 거 목적격 보호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는 거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감정의 해동사 nice to meet you nice glad 같은 것들 그 뒤에 있는 거 뭐뭐 해서라는 뜻의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must 뒤에 있다 틀림없이 뭐뭐 다른 뜻이죠. must가 이렇게 하단이 틀림없이 뭐뭐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하단이로 해석이 되는 부사적인 용법 이게 가능성이 많아요. 6번 on with to 같은 게 투부 동사 뒤에 붙어 있다 이러면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이건 형형사적 용법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7번 앞에 뭐뭐 thing want something 같은 거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eat 맞죠 아까 먹을 무언가였잖아 thing want 바디 뒤에 나오면 얘도 형형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는 이 단서들을 찰칵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시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있잖아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 어떤 문제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A번의 1, 2, 3, 4번을 같이 풀 거거든요. 다음 밑줄 친 투부 동사의 용법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번호를 쓰시오. 자 쌤은 이제 번호 안 쓰고 그냥 다 이 한글말로 명사적 형형사적 이렇게 쓸게요. Kevin needed some paper to write on. 어? 이거 write on write with 뭐처럼 뒤에 전체다가 붙어있으면 뭐라고요? 예 형형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형형사적 용법 그냥 바로 나와요. 해석해볼까? 진짜 맞는지 Kevin은 필요로 했습니다. some paper 어떤 종이들을 어떤 종인데 위에다가 쓸 종이를 이렇게 되죠. 뭐뭐 할로 해석되네요. 맞네요. I am glad to share glad 기쁜 glad nice 이런 거 다 감정의 형형사 뒤에 나온 투부 동사는 뭐뭐 해서 기쁘다 감정의 원인이 되는 부사적인 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녀와 이런 좋은 기억들을 추억들을 공유하다니 기쁘다 이거예요. It is not a good idea 자 인 이 주어자리에 있습니다. 어이구 지금 단위에 올렸다 또 떨어졌어. 자 it 주어자리에 있어요. 그럼 얘 얘가 원래 진짜 주어인데 자리에 바꾼 얘 가주어라고 그랬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있는 투부정사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해석해볼게요. 요만큼 뒤에다가 은는이가 붙여보자. 자 그것은 아니에요. 좋은 생각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 그를 지금 만나는 것은 좋은 생각 아니에요. 주어처럼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되죠. 자 마지막 he believes there is only something new. 자 thing으로 끝나는 거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중간에 new 같은 게 껴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발견할 새로운 무언가가 무언가가 항상 있다고 그는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서 가지고 문제를 꼭 좀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죠. 생김새 투동사원형 이렇게 생긴 걸 투부정사라고 하더라. 투부정사의 용법은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린 해석하는 방법이랑 단서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투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써요? 의미상의 주어라고도 부르고요. 앞에 성격 성질 형용사가 있으면 오브 목적격 나머지 대부분은 폴 목적격 이렇게 씁니다. 투부정사의 용법 문제 푸는 법 마찬가지예요. 그 단서표를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생기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